반갑습니다 벙예홍입니다 파사주 팝 유닛 9 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넘버는 기록적인 숫자에 Attempts가 주어예요 시도인데 투스머글이 앞에 나오는 Attempts 시켜주는 투부정상의 형용사용법이죠 밀수 럭셔리 아이템으로 사치 핸드백 사치 핸드백이라고 하면 욕먹으려면 고급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고급 핸드백에 인투어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실제 주어온 Attempts가 주어온 복수 월 포일드 여기서는 막아졌다 망가졌다 바이 커스텀은 세관 관습이란 뜻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인천 에어폴드 나오죠 인천 인터넷션 에어폴드 나오니까 세관이란 뜻이요 이번 여름에 또 피셜은 뭐냐면 관계자 공식적인 관계자가 말했는데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월 컷 수동이죠 잡혔다고 데이 이 사람들은 시도했는데 투스머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 럭셔리 백스를 비싼 백들을 이 백들은 that exceeded 초과 했는데 듀티프리는 세금 면제 구매 구매 제한을 넘는 Between July 18일부터 End of August까지 8월 말까지 끊어주시고 Up은 올라가는데 18%가 from a year ago 1년 전부터 히는 아까 오피셜이었죠 이 공무원 관계자는 Also said 말했어요 샤넬 가방인데 샤넬 가방이 생략 구조로 보고 저추어 샤넬 백들이 메이드 업 구성 했는데 더 최상급 가장 최고의 프로포지션 비율 비율이죠 비율을 차지했고 Followed by는 그 다음으로 루이비통 그 다음 지방시 프라다 헬미스까지 그 다음에 따랐다 제휘 역시 1등은 샤넬이네요 We did not particularly 구사해요 특히 타이튼한 건 아니다 특히 타이튼 컨트롤을 엄격하게 조절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 그러니까 특별 감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주호는 우리는 Detect 탐지 계속 이상하게 들어가요 컴퓨터가 탐지했는데 Alarm Hold에서 비교하고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까지 얼라까지 비교하고 강조가 훨씬 더 많은 Attempted 시도를 탐지했어요 Attempted가 과거 문사로 또 탐지 시도된 미술을 탐지했어요 그 공무원 관계자가 Edit 덧붙여 말하는 뜻이죠 That means 이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죠 증가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데 The number of The가 주어예요 The number of times 까지 The number of 대표급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Has Has 주의하시고 법 The number of 동사는 단수 Has gone up 올라가 버렸다고 결과용법이죠 완료해 The official 그 공무원은 Predicted 예측 했는데 계속 틀리게 들어가네요 예측했는데 The number of times 또 형용사용법 썼죠 숫자인데 The smug 럭셔리 굿스 까지 묶이죠 형용사용법이 자 그래서 비싼 아이템 그래서 굿즈는 아이템 프로덕트죠 제품들을 밀수하려는 시도들은 Will rise 증가할 것이라고 As 에 따라서겠죠 그러면 가격인데 Of search 프로덕트는 비싼 제품인데 In Korea 이 제품들의 가격이 increase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서 잘못 썼는데 여기서 Price가 주어고요 Of search product S로 끝났지만 3위층 단수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 단수 단수 단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지금은 중국의 짝퉁 공장들이 다 많아서 문 닫고 있는 추세라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늘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핸드백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한국에서 고급 핸드백 밀수 증가 고급 핸드백 고급 핸드백